Q. 뭐야 이거? 기술개발팀 쪽에 배정됐던 요원형 노트북인데 연결은 된 상태지만 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. 바이브 치솟아. 우리 통신실 서버티즈 보면 작년 3월 총순에 단둥에서 비상연락을 받은 기록이 있을 거야. 그걸 마지막으로 전달받은 게 누군지 좀 알아봐줘. 아 진짜 성질 급하다. 안 그래도 지금 보고 있다. 잠깐만 있어 봐봐. 바로 알려줄게. 뭐? 이럴 리가 없는데?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기록이 없다. 뭐? 신혜님 자본 있는 카페인 것 같습니다. 비켜봐. 이 백도야. 이미 가게로 들어와 있었어. 메인 서버에서 파일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. 백 서버 내려요. 빨리 차단하라고 써. 뭐? 기록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야? 누가 비상연락을 받았는지 기록이 없다고? 이거 보니까 데이터가 지하지가 있네. 네가 말한 다 그 부분만. 야이씨 사고 터지는가 보다. 나중에 일로 갈게. 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